많은 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방언은 교회를 세우는데 쓰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렌트입니다. 그 달렌트가 교회를 세우는데 쓰지를 않게 되면 이 방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은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은사라는 겁니다. 많은 방언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감정도 하고 그 방언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게 한국에는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는 데, 확증하는 데 쓰는 언어고 특별히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로컬 랭그이지라고 얘기하는 방법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섬구는데 아름답게 쓰시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고 그 방언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쓰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의는 오늘 보신 말씀으로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우리는 육신,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왜?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이미 알고 구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상법은 차별이라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이라는 게 없습니다. 구별입니다. 그 구별하는 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4절 5절에서 기록되어 있고, 그 4절 5절 말씀, 특별히 5절 말씀은 이 일을 안이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일날 한주가 시작되는 첫날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심령을 드리는 거죠. 그것에 빛이 져서 우리는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거죠. 그게 오늘 5절 말씀이 이를 안이 할지라도 경건치 안이한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 겁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고향 친척과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강하게 믿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결국은 마지막 이삭을 믿음으로 들은 행동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의가 정확한 의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의의가, 이 믿음이 결국은 선택, 천국에까지 이르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기록되어진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지체되는 저와 여러분들, 목사님 물론 말씀으로 섬기시죠. 저 악로님, 집사님들은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많은 좋은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일들을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이웃,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도와주는 마음, 믿음, 의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게 되면 열매가 갈라디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우야들 이삭을 드릴 정도로 그 믿음이 강했다는 것은 결국은 행동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을을 믿고 승리하고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을 없게 해 주었기 때문에 죄사함이 된 겁니다. 그 말이 결국은 6절에서도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주님이 그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을 온 사람이라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그 옷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혀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맥이라는 길을 교회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성령에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므로 다윗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인간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바세바를 농락하고 그 남편을 살인하면서까지 그런 다윗도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얼마나 100% 완전했는가를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없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게 로마서 3장 4장 특별히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무슨 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 홍해를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모세를 바라보고 애국에서 나와 홍해를 걷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을을 인치신 것입니다. 그 의가 저와 여러분들 교회 생활은 세례의식이 됩니다. 세례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자에게 물론 우리가 침례에서는 14살 정도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만 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장로 교회에서는 칼빈의 장로 교회에서는 양쪽 부모 한 사람이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세례를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 근거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홍해를 걷는 것에 의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어도 부모님을 따라서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칭의롭다고 여기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민수기에 나오는 모든 광야 생활을 견뎌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 아닙니까? 세상에서 광야 생활, 교회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생활을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 레이기에 나오죠. 어떻게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 것. 신명기에는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인도하는 길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훈련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가 저와 여러분들을 곤면하면서 그 순종의 열매가 결국은 천국에 인도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것까지도 믿음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장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장 1절은 성부성자 성령 옐로인 복수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그 천지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결국은 2절,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죠. 2절에 하나님의 영, 신이 2절에 기록되어 있고 3절은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4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라. 성부 하나님은 주로 지금도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시죠. 그 말씀 1절은 통체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고 2절, 3절, 4절은 성령, 성자, 성부에 대해서 기록되어 진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서두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결국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출애기기에서도 계속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신약에서도 결국은 성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복음설렁 통해서 설명하시고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사도바울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 서신서에서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사도바울이 결국은 자기가 세웠고 모든 부분에 온 남은 여생을 쏟아붓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서신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는 그 당시 로마가 세계의 모든 문화, 경제의 모든 것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 교회를 생각해서 모금하기 위해서 그 모금을 전달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에서 로마서 가는 그런 심정에 고린도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심정에서 이 로마서를 기도했고 특별히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는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복음, 가스피레에 대해서 굿 뉴스, 믿음으로 된 하나님을 믿어라 의의를 믿어라 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이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세상에 관한 제3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줬고 마지막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이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셔만 우리의 믿음도 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가 있어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결국은 모든 것의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려워지고 그 믿음으로 우려워진 아브라함이 행실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독자이삭을 들였고 또 두 번째로 다이슬 설명하면서 엄청난 죄를 자기 군사 장병의 아내를 빼앗고 그 장병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이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되어 있는 시편의 말씀처럼 특별히 시편 32편 2절에는 이렇게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의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고백하는 시가 다이시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다이시를 보고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그런 기록을 성경에 남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내 삶이 좀 부실하더라도 내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중심되고 말씀이 나한테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죠. 결국은 선을 행한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인간들이 보는 눈을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을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하고 관계의 시사하는 사람을 선을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배소서도 이런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의심을 받은 자니 무엇보다 향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디도서에도 2장 14절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열매를 섬기는 것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실천하면서 주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며 죄림의 신앙을 갖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천국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우편 좌편 다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의롭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롭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데 항상 현재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할 때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시간에 갈림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사는 자 그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의로 인도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뭐냐 그러게 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세상에서 율법은 죽는 대로 사용하지만 우리가 믿는 의로운 자들은 율법이 생명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 동포 유대인들에게 복음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오늘 아브라함 믿음하고 다이세 믿음을 기록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모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없앴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전부 이루신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이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순전히 정확하게 퓨어리 믿게 되면 열매가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까지 맺혀주시는데 그게 우리의 교회 교회를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모른 일생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로말미암은 뭐냐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God's riches that price expense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믿음으로만 증명될 수 있고 그 믿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 아셔서 저와 여러분들 의로 의로운 자로 삼으셔서 오늘도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의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여생을 승리하는 삶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치셨으니까 누가 뭐래도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크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크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크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고만 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와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다이슬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